하실 분은 유튜브 가요의 스타이십니다. 유튜브 가수예요. 노미찬 가수가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많은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만 하는데 현재 그 사람 덤덤덤덤덤덤 부산까지 따라가고만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만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만 하는데 어떡하든 내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무심한 저 여자 비도 한 번 안 돌아오네 벗긴 심한 바람에 날리는 저녁 한 분아시 정말 고향 다 대전에서 내려야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만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만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만 하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북 Avi is a reporter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훈альных 훈이 our friends 부산까지 가고만 한데 후생까지 가고만 уз네 훈음 Twoолет vacation 앞에 앉은 눈부 여자 진짜 너무도 마음에 들어 offline stehen 부산까지 가고만 answer hold 안 오 slut 저희他们casino derivedhak 흥 nightmare 어떡하든 내 맘을 저래야 할 텐데 무심한 저 여자비도 한 번 안 돌았네 헛김새 바람을 날리는 저녁 방문하신 정말 고향 다 대전에서 내려야 내려야 하는데 강주까지 하고 말았네 대전에서 내려야 내려야 하는데 강주까지 하고 말았네 감사합니다 무심진 축하수 엘콘 엘콘